항공기 조정석 아래에서 불꽃이 튀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주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전기압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에어버스 A32일기가 공항에 정차해 승객들의 하차를 준비하던 중 조정석 바로 아래에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타고 있던 승객 189명은 비상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빠져나왔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이후 스스로 꺼졌고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